수업이 마라톤으로 계속 있으니까 자 얘들아 밥 먹었어? 응? 대답 좀 해라 대답들 좀 쌤만 얘기하면 목이 너무 아플 거 아니야 졸리게 느끼는 걸 지금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란 말이야 심호흡 크게 하고 너네 다 다 같이 한 해 동안 이렇게 수업을 계속 해왔잖아 마라톤이라고 마라톤 선수들 달릴 때 어떻게 달려? 영진아 컨디션 관리하라 했잖아 헛구역질 하면 어떡해 컨디션 안 좋아? 표정들이 왜 이래 내가 지금 혼낸 것도 아니잖아 얘들아 오늘 수업하기 싫어? 응? 너 가 너 오늘 수업하기 싫으면 하지마 너 뭐 몸 관리하라 그랬는데 너 어? 영진아 가라 해서 진짜 가면 어떡해 너 재채기 나와 왜 자꾸 그러고 있어 어? 영진아 잘 가서 앉아 하 오늘 운이 유독 심하다 앞자리는 왜 이렇게 안 앉아 왜 자꾸 위에 가서 앉아 있는 거야 민준아 대학 가야 될 거 아냐 근데 여기 왜 있어 잠깐만 그렇게 읽기고 아니 송곳이 어디 있는 수도권 인구 변화 수능이 만들어진 이래로 20년째 계속 나온다 했잖아 응? 얘들아 아이고 뭐야 이거 이거 나 주는 거야? 목 아프다고? 홀스 이런 것도 쌤들도 되게 많이 먹어 수업하면서도 목 아프거나 기침 나오거나 답답할 때 이렇게 홀스 한 번 딱 먹으면 속도 확 시원해지고 이제 리프레쉬 되고 표정이 좀 밝아졌네 이게 쌤이 이거 먹는 게 좋아? 먹으니까 좋아 이게? 왜 왜 이거 한 개 더? 한 개 더 먹을 수 있지 한 개 더 뭐 왜 이거 쌤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거 많이 먹었단 말이야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도 소리 안 나게 막 녹여 먹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주머니에 딱 들어가니까 가격도 막 천 원이고 이러니까 안 살기가 더 어렵고 그런 거 있잖아 너네 이런 거 알아? 홀스 입에 모이고서 하면 엄청 시원한 거? 용지 너는 왜 홀스 코 밑에 붙이고 있냐? 왜 왜 왜 왜 야 커피 하루 이틀 마신 것도 아닌데 왜 그래? 미스 커피는 선생님들의 낙이야 용지야 너 헛구역적으로 왜 또 하는 건데 안 되겠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 46분이니까 55분까지만 잠깐 쉬었다 할게 창문 좀 열고 지금 뭐 화장실 갔다 올 사람은 화장실 갔다 오고 양치하면 잠 금방 깨 양치하고 와 양치해야겠다 양치해야겠다 왜 왜 왜 왜 웃는 거야 뭐가 좋아 쌤 양치하는 것만 봐도 좋아? 뭐야 이게 그렇게 좋아 너네 몇 살이야 너네 몇 살인데 이거 칫솔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칫솔을 들고 수업을 해야겠다 너네 그러면 너네 오케이 졸리면 또 갖고 오는 걸로 하고 사실 마음 같아서는 더 달래고 싶어 너네 먹고 싶은 것도 다 사주고 싶고 후 자 가자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자꾸 홀스로 주는 거야 이거 또 자몽 맛이 있네 내가 너 자몽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내가 가끔 자몽 애들 같은 거 먹는단 말이야 그치 아니 쌤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아까 먹어서 괜찮은 거 같아 한숨은 내가 언제 쉬었다 그래 후 자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게 그거 습관이지 왜 아 그리고 이제 현상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자꾸 한숨을 쉬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홀스먹고 한숨 쉬면 한숨 더 이게 쉬앙하단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왜 너는 홀스를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사람한테 그러니까 너네 응원이라는 거지 홀스 훅 이렇게 하면은 뭐 왜 왜 왜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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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부터 그냥 말을 하면 됐을 거 아니야 야 나는 너네가 한숨 쉬지 말라고 하는 게 나는 그냥 나 걱정해서 그런 건 줄 알았지 만월보쌈 그냥 이게 여기서 나는 건 줄 모르고 그냥 오늘 뭐 봉사하는가 보다 이랬지 아닌.. 아닌데요 됐지 왜 그러고 알았어 나 보여? 아까 무슨 얘기했어 그니까 인구 별의 틀어 나오겠지 아빠라 시끄러